안녕하세요. 박영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거비가 15% 가까이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런 보고서를 내서 논란입니다. 미국 역성장 속의 뉴욕 증시 급등에다가 일본의 금리 동결까지 간밤 속보가 넘치는데 굳이 이 얘기를 택한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입니다. KDI는 급등한 전세보증금을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는 거죠. 한데 집 사서 이사하지 않으면 그 전세금 계약 끝나고 내 통장 스쳤다가 금세 다른 집주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내 돈인데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돈이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의 전세금은 46%, 비수도권은 1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4월 29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에 확정돼서 발표가 됐군요. 5월 2일부터 실효의 마스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50인 이상 모일 때는 착용을 하셔야 하는데 이 얼마만에 보는 코와 입입니까? 눈만 보다가 2년 만이네요. 아이들이 서로 학교 친구들을 못 알아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분위기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수위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지원금 준다라고 했는데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한다고 하고요.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 올리겠다 이런 얘기여서 앞으로 요금 인상이 자명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70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금융위가 조각투자에서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일단 이름이 어렵죠. 여기에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거래해라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삼성전자 역대급 분기매출 이 얘기는 한 번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경제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또 저희 증시 들렀다가요. 트렌드 발전소 있는 날인데 오늘은 뉴페이스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거든요. 예전에는 믹서기부터 사고 나서 TV 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믹근 쇼호스트와 함께 알아볼게요. 문화발전소에서는 드라마 파칭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남긴 그런 시리즈입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죠. 전체 OTT 1등. 파칭코 성공이 갖는 의미 또 경제적 효과까지 거의 없다. 영화 유튜버와 함께 김영대 평론가가 짚어주십니다. 저희 문자 봤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공구 오하나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너의 눈, 입 다 보게 되는 거죠? 네. 드디어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금 전에 코로나19 대응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일부터죠. 신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0인 이상을 참석하는 집회, 행사 그리고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신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네요. 핑크로봇님 너의 눈, 코, 입 다음에 점점점일까요? 그리고 마스크 미남, 미녀 어쩔? 이런 의견 보내식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은 처지잖아요. 서로 위로하면서 다음 주에 신나게 열어봐요. 자, 인수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 얼마 준다 이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어제 인수위가 어제 코로나 손실보상책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코로나 기간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이런 것을 분석한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021년 국내 소상공인과 소기업 551만 개가 정부 방역 조치로 입은 2년간 손실액 계산했는데요. 그게 54조 원 달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직전에 비해서 줄어든 영업이익 규모를 줄여서 계산했다고 하고요. 인수위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액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그러니까 손실액 대비 보상액 얼마나 줄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이것을 90%에서 100%로 늘리고 그리고 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썩 반기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규모고 그리고 하나는 지급 방식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규모를 말씀드리자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50조 추경 이거 계속 장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 이런 내용은 빼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에 따라서 사업체당 600만 원 일괄 지급한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었는데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는 최대 600만 원을 캡을 씌워가지고 개별 지원 규모를 줄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원가주의가 뭐예요? 어제 인수위 경제 이분과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전기료 원가주의 요금 원칙 확립하겠다 이런 말은 한전이 지금까지 공급하는 전기료가 전기를 만드는데 연료비가 아무리 급등해도 일정 부분을 올리지 않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전기료가 직전분기 대비해서 킬로와트 시당 플러스 마이너스 3원 이내 이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한전의 적자 너무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전이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5조 8600억 원 작년 기록했고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연료비에 따라서 전기료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바로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적으로 석유나 LNG 등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전기료 급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도 소비자 물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데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것 아니냐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가 모든 산업의 원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한전 민영화 얘기가 오랜만에 다시 나옵니까? 네. 인수위가 어제 또 같이 발표를 할 때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전력 거래 시장 설명드리자면요. 한전이 전력 거래소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인데요. 제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민간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또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질 거다라고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장에 맡기자는 주의이기는 한데 공공인프라가 민간이 참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여러 가지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이 됐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공청회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환율 어제 거듭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 열고 환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그 전날 1달러당 1260원 돌파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13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서 정부가 급하게 나서서 진화에 나선 건데요. 환율이 1260원 넘어선 게 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코로나 확산 초기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때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높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상적인 구두 개입의 단계를 좀 뛰어넘어서 경제부총리가 TV 앞에서 직접적으로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1270원 위로 올라갔네요. 네. 오전에 1269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홍 장관 구두 개입이 있어서 1268원까지 내려가면서 상승세가 주춤하는가 이렇게 싶었는데 또 갑자기 오후 들어서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고 이게 1270원 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무역 수지가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원화의 악재가 벌어지면서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된 거고 그리고 1273.5원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 장관 구두 개입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환경이 여유치가 않습니다. 금융위는 조각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저작권에 투자하세요 라고 했던 그 회사 그 회사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걸 알려준다는 거죠? 네. 금융위가 어제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내놨는데요. 최근 조각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미술품이나 부동산 심지어 소까지 다양한 자산을 조각 내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러한 조각 투자를 할 때 어떤 게 증권 거래에 해당되고 그리고 어떤 게 일반 상품 거래에 해당되는지 구분하는 기준을 어제 금융위가 얘기한 겁니다. 말씀해 주신 뮤직하우 저작권 조각 투자 플랫폼 이게 증권이다. 20일에 이게 결론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조각 투자 업계가 자기들은 증권이냐 일반 상품이냐 결론 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도 또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반 상품하고 증권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이라고 하면 조각 투자했을 때 그 상품을 실제로 쪼개서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증권은 실제 자산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가질 만한 권리를 얻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면 사과 한 쪽이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눠서 가진다. 그 사과는 상품이 되는 거고 사과를 팔아서 돈 벌 수 있는 권리면 이거는 증권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말이 되게 쉬운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게 어떤 성격일 때는 일반 상품이고 증권인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가 있잖아요. 이 사업자가 이 사업자가 없이 수익 배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권이고 그리고 반대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나눌 수 있고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면 일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증권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자신들이 다루는 서비스가 어떤 성격의 서비스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거보다도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거하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상품이면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민법하고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증권이라고 하면 자본시장법 적용받게 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게 되면 플랫폼이 좀 까다롭게 투자자 보호장치들을 도입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플랫폼 망해도 투자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투자자의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오랜만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어제도 희청이었단 말이죠. 실적하고 주가하고 따로 가는 거 이 주가가 어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 전날보다 0.31% 하락한 6만 4,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고 있다. 중국 도시가 봉쇄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한국위성 1호기 발사.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뉴스대예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카스라고 하죠. 여기 사업추진정책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는 6월에 항공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성으로 카스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카스라는 것은 항공기에 정밀한 GPS 위치 정보를 제공해서 항공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GPS 오차가 17m에서 37m 정도 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3m 수준으로 정밀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간 총 사업비가 1,280억 원 투자해서 전국의 7개 기준국, 2개 위성통신국, 2개 통합운영국, 이런 지상 인프라 구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말에 항공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GPS 서비스가 좀 정교해진다. 국토부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다음 주면 전면 해제가 되는군요. 마스크 벗는다고 합니다. 실내는 아직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 건강 지키는 노력, 방역수칙 지키기 한동안은 유지해야겠죠.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 말을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영차 간밤 뉴욕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겠습니다.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증시는 올랐네요. 네, 지난밤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에 주목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메타플랫폼즈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와 사용자 증가 소식에 힘입어 1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자 기술주 중심의 안도렐리가 좀 나타났고요. 핀터레스트와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실적 발표 속에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미국의 GDP가 예상치를 크게 화해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무역수지 적자나 최고 투자 감소와 같은 영향이 커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장마감 이후에 애플의 다음 분기 상하이 락다운 영향에 따른 실적 부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언급과 아마존의 부진한 실적 발표 영향으로 시간의 시장에서 대용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에 전환된 부분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주초부터 예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중간 정산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일단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5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기업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이 중에 81%가 시장 예상을 상위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1분기 이익 증가율 추정치 역시 3월 말에 4.1%에서 현재는 7.5% 수준까지 상향 조정되는 등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지난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이유는 성장에 대한 의문이 사실 커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마감 이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8.6% 증가하며 시장 예상을 상위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사실은 장마감 직후에는 2%에서 3% 내외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만 또한 회사는 주주화는 정책에서 900달러 규모의 자사점에 이익과 주당 배당금은 5% 인상하기로도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컨퍼러스권을 통해서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시간의 하락 반전을 했고요. 마이너스 4% 정도까지도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2% 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엔 9월 결산이기 때문에 3분기가 통상적인 기업의 2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첫 금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장마감 후에 시장에서 9%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됐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7%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회사 측은 최근 인플레이션, 국가적 노동력 부족 및 공급망 혼란으로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65% 이상 급락한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의 보유 지분 평가 선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소폭, 상의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부진한 가이너스 제시해 시간의 한 4%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개인 PC 수요 감소와 애플의 자체 측 도입 영향으로 기대치 자체가 낮았지만 더 낮은 가이너스를 발표한 영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 현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등력이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략 50%의 기업 실적 발표가 남아있으니까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간밤에 나온 미국의 1분기 GDP는 역성장이에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증시가 그걸 아랑곳 안 하는 겁니까? 예상을 했다는 겁니까? 일단은 일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성장 부기 이렇게 크게 나타났다는 점은 사실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의 1분기 GDP가 아직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플러스 1%였던 만큼 꽤 그 수치 차이가 크고요. 발표된 헤드라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2020년 2분기 이후에 척 역성장인 만큼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소비자 지출, 기업 투자 등 긍정적인 세부 지표에 좀 더 주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날 함께 발표됐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한 18만 건으로 고용 시장 개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고용, 소비자 지출, 투자가 모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 위축은 기술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일축한 것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미국의 1분기 경제 역성장을 주도한 건 무역수지 적자와 재고 투자 감소 영향이 컸는데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및 달러 강제에 따른 수입 호조 영향으로 수출은 5.9% 감소했고요. 수입은 17.7% 증가함에 따라서 대외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가 된 겁니다. 이게 약 3.2포인트 성장 둔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난 4분기 성장을 주도했었던 재고 투자가 이번 분기에 크게 줄면서 한 0.8포인트 성장 둔화에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2.5% 증가해서 2.7% 증가로 상승폭을 더 확대를 했고요. 특히 자동차, 가구 및 가전제품 등 내구제 수요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서비스 분야인 레크레이션, 레스토랑 및 호텔, 의료 지출이 증가한 영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연장 9.2% 증가해서 1년 만에 가장 경고했고요. 장비 지출과 지적 재산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내구제 수요 둔화 같은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품 수요의 둔화가 일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수요가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견주한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까지 많이 샀을 거예요. 자동차, 가구 이거 맨날 사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양비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업종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는 실적 장세가 시작된 만큼 한국 시장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반등 입장에서 지켜봐야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 반전할 것인가였는데 오늘 왼쪽은 2%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도세를 유지하며 수급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3월 24일 이후 줄곧 순매수로 일관을 했습니다. 2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었고요. 이에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사실 대장주의 반등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반등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포인트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장마감 이후에 부진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연장에서 꼭 하락하고 있지만 또 낙톡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의 봉쇄 조치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완화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고 있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역시나 환율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폭을 크게 확대시키기는 쉽지 않은 환경에는 맞지만 제가 전에는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일정 부분 반전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외국인들이 자거래일 연속 선물을 좀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이 또한 상반기 말로 긴축일적을 좀 당겨줄 것으로 시장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 정책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경우에는 일방적인 달러 강세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국민학교 때는 집에 전자레인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쟤네 집에 가스레인지 있대 우리는 골로 쓰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가전이라는 게 보여주는 경제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전이 많이 팔린다. 그런데 어떤 가전이 팔리느냐? 필수 가전이냐? 아니면 소위 럭셔리 가전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아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떻구나 이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월 오랜만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달입니다. 밀렸던 결혼식이 저도 청첩장을 대체 몇 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CJ 온스타일의 김익근 쇼호스트와 함께 가전제품 트렌드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익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여기서는 1일. 네. 여기서는 1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 큰 기쁨, 큰 사랑 유지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가전제품 시장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야외 활동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집에 투자를 하는 성향이 좀 강했고요. 그 집에서도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전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키워드를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위생이었습니다. 위생.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는 게 일상화가 된 것처럼 이제는 옷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씻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L사의 스타일땡이라든가 S사의 에어드레 땡 같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나도 씻고 옷도 씻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건조기도 단순히 건조가 잘 된다 뿐만 아니라 살균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건조기도 많이 판매가 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여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가. 야외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고 실내의 어떤 여가 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TV. 대형 TV류들이 많이 판매가 됐고요. 또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재택 수업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 PC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판매가 됐던 인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옷 씻어주는 기계 그리고 살균해주는 기계 이런 것들을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 번 사면 그것도 내구자니까 적어도 한 10년씩은 쓰실 텐데 그러면 그거 이제는 안 팔려요. 이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는 안 팔려요? 앞으로는 안 팔릴 거예요. 다 샀어요. 살 사람 다 샀어요. 사실은 교체 시기 수요가 사실은 5년 길면 10년 가까이 되는 가전이기도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필수 가전으로 인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고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판매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씻어줍니다. 살균해줍니다. 여가를 즐기세요 말고 새롭게 뜨는 가전이 있을까요? 이제 야외활동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2년 사이에 골프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홈쇼핑 돌려보시면 기존에는 판매하지 않았던 거리 측정기 같은 것들. 거리 측정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리 측정기 같은 것들도 방송을 많이 하고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루밍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루밍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졌었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색조 화장품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는 강제로 예뻐져야만 하는 때가 다가오는군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마스크로 가렸을 때는 사실 그 안에서 곤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필요한 시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루밍 예뻐질 거야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 가전시장에서도 그런 게 반영되는 기기 이런 게 많이 팔립니까? 많은 또 여성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기일 텐데요. 엘사의 프라떼 같은 제품들은 이제 뭐 전류라든가 음이온 이런 것들로 피부의 자극을 통해서 피부를 케어한다. 와닿는다. 이런 제품들이 또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면도를 잘 안 해도 됐었어요. 그래요? 네.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아래로 내려오시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처럼 이제 수염을 길게 기르신 분들이고 일반적으로 짧은 수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뭐 4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전기 면도기도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이제 마스크 뒤에 숨을 수 있는 날이 진짜 며칠 안 남았고요. 다음 주부터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체리안님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건조기, 3대이모님. 야 3대이모님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전트렌드 알아보면서 요만 때쯤에 결혼, 이사 많이 늘어나는데 5월엠도 가정의 달 해서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가전제품 수요가 실제로 수치로 늘어납니까? 확실히 늘어나는 거를 체감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전제품 자체가 교체 수요 시기가 5년에서 길게 쓰면 15년이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만 사실 가전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명분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실제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도 1개월 예약 배송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지금 당장 고객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한 달 안에 이사, 결혼 계획이 있다. 그럼 그때까지 조건을 유지시켜드리겠다라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이런 시기를 많이 타는 게 가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구매 팁도 하나 주세요. 보면 유통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말씀하신 그 쇼핑 채널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이 시기쯤에 그냥 많이들 사는 이때 사시는 게 조건이 좋고 유리합니까? 아니면 남들 안 살 때 나는 비수기에 역구매할 거야. 이게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전제품을 살 때는 손품,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게 유리하고요. 요즘에는 모델명만 알아도 인터넷에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최저가로 뜨는 사이트나 매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송 설치비라든가 아니면 AS가 무상으로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혼수를 하거나 이사를 할 때는 가전화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많게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도 사잖아요.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보다는 일반 오프라인 매장 같은 곳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살 건데 조금 더 할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실제로 할인을 해줍니다. 혜택을 또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몇 프로까지 가능해요? 그거는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퍼센트라고요. 그래요. 발품, 손품, 게으르게 클릭만 할 생각하지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5월 하면 또 결혼이 많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밀린 수요가 많아서 지금 연말까지 주말은 식장 잡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신혼 가전이 보여주는 그 트렌디한 상품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댓글 올려주신 분이 트렌드를 잘 읽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삼신 가전이라고 해서 건조기, 식기, 세척기, 로봇 청소기가 새롭게 떠오르는 가전이고 요즘에 결혼을 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꼭 사야 하는 가전이거든요. 삼신 가전? 삼신 가전. 저도 오늘부터 써먹을게요. 삼신 가전이란 말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가전을 쓰기 전후가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전은 무조건 구매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가전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화이트 가전, 메탈 가전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공간 인테리어 가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형형색색의, 좀 더 컬러풀하고 예쁜 가전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L사의 오브땡, S사의 비스포땡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레고처럼 이렇게 쌓아서 놓는 그런 게 많던데 그 패널 바꾸면서 그런 걸로도 본인의 스타일을 좀 뽐내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 또 특정 가전의 특정 컬러 같은 경우는 매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행하는 색깔이 있습니까?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베이지 톤과 핑크 톤. 아, 베이지 핑크 조합? 네. 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물론 제조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정의 비용을 내면 이 컬러 패널을 또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쓰다가 5년 쓰다가 좀 지루해졌다라고 느끼면 새 것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색 가전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무용한 시대가 금방 오겠군요. 100세가 아니고 컬러 가전인데 5월 하면 이런 결혼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한다. 어린이들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막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 택배 오고 있을 거예요. 다음 주 겨냥해서 어린이 가전에는 트렌드가 없습니까? 일단 뭐니뭐니 해도 게임기를 좋아하겠죠. 아, 게임기. 네, 휴대용 게임기. 그래서 포켓몬이나 아니면 동물의 숲으로 유명한 N사의 게임기. 아마 아이들이 선물 받으면 무조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태블릿, 또 노트북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언제나 받아도 너무 행복해할 만한 선물인데.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데요?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그런 가전들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선호하는 건 어린이들 자유예요? 하지만 결제는 엄마, 아빠가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홈쇼핑을 이용하시면 좋은 게 무이자가 무려 60개월까지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 틈을 들이면 안 되겠네요. 한 달에 만 원대로 노트북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버이날도 있는데 어버이날에 맞춰서 가전제품 선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마, 아버지들은 어떤 가전 좋아하십니까? 뭐니뭐니 해도 안마의자를 첫 손에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올라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좋은 성능의 안마의자를 사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너무 비싸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리퍼 제품을 추천을 해드려요. 리퍼, 리퍼가 뭐예요? 리퍼라는 건 흔히 말해서 이제 다시 되돌아온 제품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한 번 갔다 온 제품. 맞아요. 근데 이게 뭐 B급, C급 같은 경우는 좀 사용감이 심합니다. 근데 S급 리퍼 같은 경우는 단순 변심으로 돌아온 제품들이 많아요. 그냥 제가 다른 집에 박스채로 갖다만 놨어요. 맞아요. 하루 만에, 길면 이틀 만에 돌아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거의 없고요. 그냥 새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S인지 B인지 C인지 그거를 내가 실물을 못 받잖아요. 그 정확히 알려주는 거 맞습니까? 그 안마 회사 브랜드에서 급을 매깁니다. 자체 기준으로. 다시 받아서 건품을 해보니 이 친구는 A예요, B예요, C예요 써준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S급 같은 경우는 사용감도 없고 새 제품과 다름없고 가격 차이는 새 제품 대비 30%에서 40%가량 더 싼 제품도 있기 때문에 이게 리퍼라고 해서 무조건 중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될 텐데 검색하면 그런 사이트 되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샀어요. 샀는데 S라더니 C이고 1억이 있기 없기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보통은 그런 판매처에서 3일 내에 환불 가능, 교환 가능 이런 걸 내세우기 때문에 아 나 속았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 열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제품 소개랑 다르면 이거는 교환 환불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인 가구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에 나 혼자 사시는 분들 참 많은데 1인 가구들, 1인 가구 비율이 이미 40%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혼자 살 때는 어떤 가구, 어떤 가전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아지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밥솥 같은 경우도 작으면 6인용, 크면 10인용을 많이 구매하시고 시장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1인용 밥솥도 많이 나와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큰 TV를 사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엘사의 스탠바이 땡 같은 거치형 태블릿, PC 같은 제품들도 돈이 있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그거 이재 같은 데다가 TV 스크린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비싸던데. 그게 좀 비싼데 그걸 또 많이 사셔가지고 물량이 잘 없고요. 리셀이라고 하죠. 그 거래가 거의 원가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더 돈이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아니 운동화에, 스웨트 셔츠에 이어서 이제 TV까지. 네. 아, 그런 시대 같군요. 다양한 가전제품 트렌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가전만 한 9년 정도 팔았어요. 홈쇼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손꼽히는 가전 전문 쇼호스트잖아요. 네. 또 감사하게 또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네. 지금까지 흐른 시간에 보면 좀 슬프지만 가전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싸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를 사도 본인의 정체성을 투영한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사면 10년 가까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진짜 내 마음이 끌리는 제품을 사시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단가가 나가더라도 디자인에 신경 쓰고 더 기능에 신경 쓰는. 그런 가전들이 앞으로도 더더욱 더 잘 팔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업들의 기회도 그쪽에 있겠군요. 예쁘고 멋지고 심리성이 뛰어난 거.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유통 소식으로 돌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근 쇼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좀 무겁죠? 니코 멀리. 한수가 선자를 본다. 한수 시즈 순자. 문화발전소 오늘 시작하면서 들려드리는 이 노래는 애플TV의 그 파친코 OST입니다. OST로 시작을 하면서 약간 가라앉는 노래를 왜 틀어드리느냐. 스토리가 좀 짐작이 되시죠? 오늘 세계적인 흥행을 거둔 파친코. 논란도 있고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요? 우리 영화 유튜버 거위없다님 나오셨고요. 김영대 음악평론가도 한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참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수 시즈 순자. 아메리카에서 오래 사신 분이 인정해주니까 좋네요. 저는 아메리카에 단기 체류만 해봤습니다. 단기 체류. 아메리카에서 오래 사신 분도 오래 사신 분 나름이죠. 아 그런가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 이 시리즈가 저는 이거 보고선 마음이 먹먹해서 사실 그날 못 잤어요. 본지 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파친코 열풍이 뜨겁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트리밍이 됐습니까? 그거를 애플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비밀이죠? 아 그건 애플만 알 테고요. 안 가르쳐 줄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아마 뭔가 자신들의 작품이 수치화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코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마 이런 쪽으로 승부를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품성이야?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자제품도 명품 전략을 이미 오래전에 탁했잖아요. 아마 콘텐츠도 그런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건 한정판이야? 네. 그러니까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 기계 있어야 되고 애플 TV 있어야 되니까 물론 어둠의 경로를 통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열광하고 있는데 일본만 지금 좀 반응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애플 TV 자체의 애플 TV 플러스 자체의 점유율이 얼마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70 아마존 70인가요? 그리고 넷플릭스 20 이렇게 빼고 나면 반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실 나머지 파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 TV 플러스가 작품성으로 승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플랫폼 자체의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정확히 어느 정도의 지배력이다 이런 걸 좀 알아야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네요. 우리의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어. 몇 등에서. 하지만 얘기는 하지 않아. 어디에서 오른 거야? 몇 층에서?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구글 트렌드를 검색은 해봤는데 굉장히 고루 지금 인기가 높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그리고 러시아 쪽 있죠. 지금 러시아는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지만 소위 탄자 붙은 각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쪽에서 가장 사실 지금 버즈량이 높은 걸로 봐서는 그런 쪽에서 또 반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진코. 그런데 이게 지난 시간에 김영대 평론가는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고 마이너한 얘기인데 다들 관심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면서 각국에서 화제가 되는 데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빠진코를 보면서 저는 프렌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대부와의 기시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윤녀정판 대부라는 얘기도 있죠. 그런데 대부라는 얘기도 대부가 갖고 있는 서사 역시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가족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할 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화가 되었는가. 저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들 몇 가지가 이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모험이 있고요. 모험.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모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 얘기, 사랑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대서사식.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정보량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을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서사가 장중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왜 카메라 사면 판형이 깡패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또 드라마는 때깔이 깡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화면에 질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세피아톤. 아, 그렇습니다. 세피아톤. 오랜만에. 세피아는 차이름인데.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제작될 단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윤여정 씨의 오스카 수상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기 어려웠었고 오징어게임의 히트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수였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K-드라마가 일단 깔아놓은 판이 있죠. 그리고 그 포맷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건 물론 K-드라마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 기시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친밀함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 윤여정이나 그 밖에 한국 배우들에게 느끼는 외국 팬들의 이질감들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저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물론 이게 메인스트림적인 매력도는 없지만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이런 훌륭한 때깔로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코드를 건드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해본 많은 외국인들이 이거를 한국 이야기로도 받아들이지만 자신들의 이민사와 겹쳐서 이거 우리 할머니 얘기다. 우리 동생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80년대 배경에서 보면 그 집 손자가 잘나가는 그 배경이 미국 일본 경제가 확 좋아지던 그때잖아요. 버블 경제 시절이죠. 완전히 거품이 끼어 있었던 그 집 윤여정 씨의 손자가 세계적인 투자은행 아이비에 다니는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과거 황금기를 추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옛날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도 그런 거에 많이 이바지를 하죠. 80년대 후반에 일본을 보여줄 때는 꼭 소위 말하는 시티팝이라는 음악 장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시티팝이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또 전세계적으로 유행이. 그렇죠. 그게 재미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에 저런 음악이 있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시티팝 아니야?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 김연철 씨 관련된 음악 프로그램이 늘었어요.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김연철 씨가. 김연철 씨 아시죠? 다들. 춘천 가시려다가 대성리 가신 분.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분 보시기에 빠친코에서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업다 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장면이 딱 뇌리에 나와요? 저는 한국 드라마가 품고 있는 소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드라마가 종종 몇 가지 부분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특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가 폭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빠친코라는 드라마는 한국의 이야기지만 한국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가 마치 뭔가 좀 뭐랄까요? 퓨전 요리 같다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단 한 장면. 창고가 불타오르는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영리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논란이 될 만한 장면들은 싹 피해가면서 그걸로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불타오르는 창고 하나로 끝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런 노선을 앞으로도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건 애플이 일본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일본 가보시면 전화기 다 애플 거 쓰고. 거의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아예 삼성 갤럭시 휴대폰 케이스 같은 건 팔질 않아요. 그 전화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 애플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파칭코 안 볼 거야. 역사 왜곡이야.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 스토리를 왜 만들게 됐을까요? 일단 아까 김현대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애플 드라마인 파칭코가 제작될 당시에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 전이고 그리고 윤여정 씨가 여우주 현상을 수상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플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일단 너무나 훌륭한 원작이 있었고요. 오마마 대통령도 이거 읽어보고 나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고. 저는 배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쪽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만약에 이게 포드코플러가 영화로 만들기 전에 대부라는 소설이 빅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떤 두 가지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의 냄새가 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영화제 상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와중에 작품성까지. 네. 애플이 지금 추구하려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OTT 시장이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데 여기서 양으로 승부하게 되면 승부가 안 난다라고 아마 자체적으로 변론을 내는 게 아닐까. 넷플릭스하고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럼. 그리고 또 HBO 같은 경우에 또 자체 콘텐츠가 지금까지 쌓아나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다 보고 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하나 다른 해석을 덧붙이자면 지금 애플을 비롯해서 미국의 메인스트림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한국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을 왜 손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화산업 특히 고협다님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주로 유럽 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죠. 과거에도. 유럽 지향적이죠. 일본 작품이 유럽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에 뉴에이브 소위 말하는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감독들은 굉장히 미국 친화적이에요. 그리고 콘텐츠가 미국과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장르적인 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더 교류가 잘 돼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하고 잘 맞네 이런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죠.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일본에서의 평판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떠오르는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소비자 혹은 범한국계 소비자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의심이긴 하지만. 취사선택. 충분히 개연성이 있네요. BTS에 열광하는 미국 소녀들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오래전에 갈라파고스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성을 보더라도 당연히 한국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러네요. 일본 영화나 일본 시리즈들도 가끔 우리가 접하는데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이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러브레터 참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월령공주 러브레터 이후로. 원래 처음에 일본 영화 처음에 수입된다고 했을 때 이러다가 우리나라 영화상으로 다 망한다. 다 죽는다. 다 망한다 그랬죠. 그렇게 설레발들을 쳤었죠. 하지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한때 홍콩 영화, 누아르 영화의 전성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여전히 멋진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첫 펼 쌍웅도 아마 마지막에 왕대륙 씨가 출연했던 그 3인가 4까지 나왔죠. 첫 펼 쌍웅?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안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죄송합니다. 홍콩 누아르의 마지막 불꽃은 무간도 시리즈가 2000년대 초반을 한 번 잠깐 장식했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그라들어서 지금 또 중국 정부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영화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인상적인 작품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잘 만들고 힙한 스토리가 한국에 있었고 여기에 미국의 자본이 결집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의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하는가. 이게 하나의 기세라고 보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더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 그것이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알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공감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래요. 아침부터 뭐 국뽕이다 이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요. 저는 그래도 빠진코를 통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금요일 괜찮습니다. 두 분 오늘 비웠는데 아침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오늘 무간도 1, 2, 3 뭐 난리 났네요. 첫 펼상웅 천장지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시상영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건강하게 보내고요. 월요일부터 마스크 안 쓰는 세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발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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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